짠 아 짠 짠 아 나 나 나 나 따르는 중 따르는 중 아 잠깐만 나도 잔을 좀 가지고 가야되는데 아 뭐야 아 소손이 또 연기 연기한거에요? 짠은 왜 했어 그럼? 아 짠은 왜 한거야 그럼? 와 소손없이 짠한거야? 아 손에 손이 없네 와 와 와 누가 아티스트 아니랄까봐 자연스러운거 봐 연기 야 원투웅클 아니야? 아 이거 원투웅클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루이틀하나 쿠쿠 맞아 설마 죽겠어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마우스 잡는 손이 헐렁해졌어 그정도에요? 헐렁 마우스 잡는 손은 희바리가 없어 되게 예의 바라지셨네요 바라지셨다고요? 네 바라졌다는 뜻인가요? 예의가 좋아 예의가 바라졌다 좋은 뜻이에요 되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리트 날 때마다 짠하시죠 아 그럼 우리 한 잔도 못 마시잖아 아 그러면은 리트할 때 짠인데 우리가 클리어 관문 넘어가면은 그냥 원샷 때리는거야 가시죠 이거 손하면 손해 아닌가? 나 여기에요? 네 거기에요 그 끝이에요 기믹 성공하면 짠 아무도 안죽었나? 아 아니 짠 못했잖아 멍추가 자 리트했으니까 짠 짠 잔채워요 잔잔잔 앙냥냥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니다 저 지핑 찍어주다가 자 치얼스 짠짠짠 야 난 소주야 동양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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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접 수미마센 나는 안 마실래 나는 안 마셔 오케이 아니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빠 왜요? 소소님이 맨정신이야 안되겠다 이거 나도 기분 나빠졌어 갑자기 소소님 한 잔 더 아니 당신들 때문에 지금 빙속에 소주 네 잔을 마셨는데 네 잔 아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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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금붕님 안 마셨으니까 안되겠다 흑기사로 소소님 마셔야겠다 왜냐면 제일 큰형이잖아 제일 멋있는 흑기사 포키 뭐죠? 조컬 조컬 카드 찾기 찾는 중 이거 카드 찾으면 기념으로 짠 오케이 아 야 야 죽으면 어떡해 야 방호야 아 죄송해요 아 나쁜 말 한 나쁜 말 한 저 반성하면서 짠 암수 하나 들어가 맨 아 나 죽음 저 엉덩이 저거 안보이는데 저거 너무하네 진짜 아 아니 저 아 어 나 알겠어 나 껌 먹으면 돼요 오늘 앞으로 중국기 쓸 때마다 자기 닉네임 말하고 쓰기 오케이 닉네임 말하고 쓰기 중국기 쓸 때마자요? 어 중국기 포원도 나올 수 있어요? 소소각성기 썼음 소소각성기 굿 까운터 까운터 보호를 카운터 쳤음 소소하가 낙인 발라스 소소각성기 굿 이 파티 좀 징그럽네요 굿굿 나이스 나이스 자 3강문 갔으니까 한잔 짠 여러분 제정신 오래 쉬었다 오래 쉬었어 min oh 아 노란색 죽네 충북산을 충북이 한잔 마셔야 되잖아 digging 한 잔 마시면 이거 못 깨 아니 한 잔 마시면 못 깨는게 아니라 이미 못 깨 이사람아 큰일났다 우리 좆됐어 아니 그런데 산마 어떻게 죽었음? 갑자기 궁금하네 산마 죽을때 돼서 죽은거 같습니다 죽을때 돼서 죽음? 산마 스킵되나요? 좀 기다려다 나갈까? 아니 빨리 나야돼 빨리 나야돼 오케오케 무력가 해줘야돼 오케 내가 스킬하는 러스 각성훌력결환 출발 아니 근데 난 진짜로 속 안좋은 이유가 님들 때문인가 속 안좋은 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픔아픔 망치 너무 위험해요 왜 죽음? 나 각성기 썼음 빙고가 잡아놨어요 X빙고 굿 세각선 2빙고 조졌다 나이스 나이스 헤헤헤헤헤헤헤헤 나이스 아니야 실직 아니야 보여줘 헤드어택 헤드어택 보여줘 나도 실직 이거 니나보 쓰면 끝나나? 빙고 하나 더 해야될 듯 소서리스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딜 못하고 있는 중 어 니나보 피하면 끝남 못 피하겠지? 죽여 죽여 한 대 너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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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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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잘 수 있다 어 봐야겠어요 저는 외국 친구들이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 게임 플레이는 탑... 탑 티어급 플레이다 너무 감명깊다 탑 티어 탑 티어 그랜드 마스터 플레이 치얼스 우리 성불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잔 축배를 들어와 축배를 들어라 마지막 잔 수고했었습니다 아이텔들 에이